선생님, 남자친구 있어요, 남자친구? 남자친구 이제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. 지금 생기겠는데? 지금 생기겠는데? 너 나랑 키스심 이상으로 상상해 본 적 있지? 얼굴 빨개졌어, 너. 빨리 졌다고 해 주세요. 지금도 나 보면 좀 약간 이상한 거 있어? 이제는 아니지. 그래? 어느 정도 어디가 언제까지 있었어? 너 정말 뻔뻔하다. 뭐야? 뭐가 있어, 우리. 와, 있었대. 근데 너 옛날에 내가 막 사귀자고 했으면 사귀었을 거지? 사귀었지, 너 정도면. 당연한 거 아니야, 너가? 너가 나한테 많이 전화하고 들이댔어. 진짜 다 얘기할까? 얘기해, 얘기해. 괜찮아, 너? 괜찮아, 너? 괜찮아, 너? 진짜 얘기할 거야? 진짜 얘기할 거야? 야, 전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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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일까요? 뚱뚱아. 네? 정답! 나랑 비슷한 거 같아. 투턱? 투턱? 투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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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턱 아니거든? 투턱. 투턱 아니거든? 저기는 피어소이라고 해. 피어소이라고 해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가장 최근에 빠져있는 것은? 잠. 어? 정답. 정답이야? 잠이야? 정답. 잠이 빠져있다고? 요즘 너무 졸려.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하던데,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었구나? 매를 번다, 매를 벌어. 난 이게 좋거든. 내가 힘들 때 요즘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뭘까? 정답. 송중기. 땡. 정답. 기중기. 아, 그냥 했어. 맞고 싶어? 내가. 그래도 좀 잘하는 것은 뭘까? 정답. 맞아 보니까 알겠어. 폭력. 내가 폭력을 보여줄게. 아니, 아니요. 그러는 순간 폭력으로. 오! 잠깐만, 아까 좋은 향기 나던데. 아. 담배 종류별로 먹는 게. 정답! 정답! 야. 너 진짜. 누나, 누나, 누나. 누나, 누나. 정답이야, 정답. 그동안 여자 게스트를 많이 괴롭혔는데, 오늘은 너한테 진짜 잘해줄게. 왜?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, 넌. 왜? 진짜로. 문별, 문별 와서? 너 지금. 김희철 최근 몇 주 동안 이런 적 처음인데? 아니. 진짜. 진짜 고마운 사람이고. 너 그때 어디 아팠는데 명문 안 가는 거야? 나 교통사고 크게 나서. 혀가 짤려졌어요. 혀도 짤리고 다리도 뭐 이렇게 몇 조락 나고. 혀가 짤리진 않아. 혀가 짤려졌어. 그렇게 먹었다고 했잖아. 혀가 이렇게 찢어졌지. 야, 혀가. 혀가 찢어지면 혀 짤리더라고. 야. 객관식으로 갈까? 야, 너 너무 야위였다. 그래? 어, 살 좀 쪄. 내가 가야겠어. 힌트를 좀만 더 줘. 둘 사이에 둘이. 야, 니가 왜 신경 쏘 니가. 아니. 걱정돼서. 팔찌라고 니가 왜 신경 쏘니.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? 걱정돼서. 이제 와서. 걱정돼서. 이제 와서. 이제 와서. 이제 와서. 이제 와서. 이제 와서. 이제 와서. 야, 술 좀 줄여. 왜 이제 와서. 왜 이제 와서? 물을 왜 마셔? 혹시나. 혹시나? 혹시나 뭐야? 뱉지 마. 얼굴에 뱉으려고? 혹시나 숙련돼 그래도. 눈 까마셔라 해. 잠깐만. 눈 깎고 이거 하지 마. 나 이거 되게 많이 당했어. 우리가 다 보고 있어. 절대. 나 이거 진짜 많이 당했어. 이거 하지 마. 이게 뭐야? 손가락으로 이렇게. 조금만 천천히 해. 조금만 천천히 해. 아니 뽀뽀 한 번 했다고 내가 눈을 못 보겠어. 근데 너네 왜 월반했어? 나 웬디는 노래 경시대회에서 월반했어 그때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금방 떨어지던데? 근데 어떻게 월반했어? 그거 말고 다른 노래 경시대회에서 월반했어 난 예린 학교에 예린 학교 최고 공미녀야 넌 양심이 없는 친구야? 그때 내가 여기서 호동오빠가 힘이 제일 쎄다고 들었어 근데? 때려달라고? 한 번만 더 없으면 안 될까? 아니야 네가 때려 그냥 아니 아니야 너희 토한거야 잠깐만 잠깐만 또 앞으로 봐 그 정도야? 아니야 아니야 내 추스도를 받았어 어? 하트 날린거야? 나의 매력 포인트는? 별로 어떻게 찾지?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? 사자 봐 힌트 해줄게 힌트 해줄게 자 하나 둘 셋 서련이다 아이고 아 미소 그냥 미소 아니야 정답 가시 눈에 관련된거야 눈 눈? 쌍수? 아 뭔 소리야 다음 문제 난 이걸 잘 참아 정답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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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? 똥 아 뭐야 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물을 맞어 언니 입 헹궜어 입 헹궜어 좋아 지금 안 헹권도 돼 이렇게 뒤에서 딴 짓 하고 있으면 돌려서 이렇게 해줘 안 헹궜어 안 헹궜어 안 헹궜어 안 헹궜어 안 헹궜어 연기에 그냥 걸음에 몸을 맡기세요 내리 액션 nonprofit 실례 좀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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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? 아우 어후 아우 아우 미소아 니가 제일 섹시해 니가 제일 섹시해 니가 제일 섹시해 와우 우와 주인공이 잘 안 대고. 나한테 세게 뽑아준 거야. 그러니까 용기를 나눠. 추억 좀 받지 마. 고맙습니다. 저의로지네. 지금 대한민국 제일 바쁠 텐데. 아니에요. 히치를 위해서. 기껏 이렇게 와주시고 나는 스케줄을 하루에 지금 스케줄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붙었잖아 왜 이런 거 떼주면 안 돼? 그 전에 내가 뭐 향수 맡았지? 그런 건가? 아 나와 지금 화면에 모모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야야야 넌 왜 이렇게 빨리 뛰어와? 뭐야 너 왜 뛰어가? 야 너 왜 진심을 담아? 야 너 왜 뛰어와서 때려 야 너 뭘 잘못했다고 와서 네가 때려 너 흥분할래 자꾸? 내가 이성에게 마음이 설렐 때는 언제일까? 정답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때 아니야 진짜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난 왜 해 그럼 써니 뽀뽀 걸고 이 문제 내줄까? 어 오케이 내가 너 얼마나 대단하다고 진짜 아주 그냥 아 얘 내쉽쇼 내쉽쇼 내, 내, 나은이 내쉽쇼 이번에는 이번에는 특별히 천발방치가 함께 할 거야 희철이 때문에 딱 하나 해주는 게 좋아 아 넌 안 하는데? 상대방 일방적으로? 희철아 오늘 여기서 한 몇 개 터트리고 갈까? 아니, 사줬어 사줬어 어떻게 해라 야, 뭐 오길래 이게 죄인 같아 얘가 너 내가 나중에 회사 JYP나 YG로 옮기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형님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태민이가 나한테 한 말은? 글쎄 나도 몰라 정답! 오빠 지옥 야 너 침 맞아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언니 언니 방금도 안 봤죠? 안 봤죠? 안 봤죠? 최근에 내 입술을 뺏어간 연예인은? 오 마이제 정답 태민 아, 형 가인이 훨씬 누나 아니야? 지수가 몇 살이야? 나는 24이야 가인이보다 6살 어려 나는 러블리즈에서 이게 왕이야 이게 뭘까? 정답! 얘 입 완전 커 얘 입 이만해 진짜 여러분 모르죠? 내가 방송 봤을 때 입이 이만해 진짜 입이 이만해 진짜 입이 이만해 진짜 시작 내 몸의 어느 한 부위는 이 동물과 꼭 닮았어 무슨 동물의 어디랑 닮았을까? 정답! 낙타의 목 정답! 기린의 목 정답! 광대가 낙타의 등 진짜 낙타의 등에 나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보다가 25살 때부터 거울보기를 그만뒀어 왜일까? 정답! 성형 실패 내가 복싱을 했잖아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? 정답! 너무 예뻐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거 같아 맘에 들지만 땡이야 원래 코가 약간 맘에 안 들었는데 뭔가 수술할 핑계가 없는 거야 코가 약간 맘에 안 들었는데 뭔가 수술할 핑계가 없는 거야 뱀어 진짜 했다 야, 리얼이 또 취해